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 용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 차방용 텐트 차방용 텐트 아닙니다 바로 요아이 마운틴 RV에서 나온 유로벤이라는 제품이고요 캠핑카입니다 스타렉스 캠핑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유로벤 스타렉스를 제가 1박 2일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욱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갖고 싶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유로벤 어떤 부분들의 특징들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꼭 쓰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앞쪽에 보시면은 어닝이 있습니다 어닝이 있는데 이 어닝은 고리로 걸어서 앞으로 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한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관 쪽에 이렇게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야간에 LED 등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도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관의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동일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옵션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스트레스 차량과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루프탑 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형이에요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 앞서 이 제품 이 유로밴의 협찬을 해주신 이 마운틴 RV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열어서 안에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제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내부는 제가 안 줘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생겼어요 안에 보시면 재질은 마룻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장판 자체가 깔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런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를 오픈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먹다가 남은 건데 예 요거 소주하고 맥주가 들어가 있어요 물 좀 살짝 먹을까요? 자 이렇게 물도 시원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아 여기 또 TV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TV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등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키시면 등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등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등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저희가 이제 테더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인터넷이 되게끔 해서 뭐 TV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유튜브 같은 것도 시청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커튼들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커튼들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또 바깥을 또 구경할 수가 있어요 예 잔디들이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부 쪽을 보시게 되면 이 상단부 쪽에 이제 시거잭을 두고 꽂을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시거잭 꽂을 수 있는 10V 단자가 이쪽은요 예 5V짜리 USB가 이제 두 개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이 컨트롤 판넬이 있거든요 이 컨트롤 판넬이 이 안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에는 파워뱅크 인사철 잔량이랑 뒤에 보면은 베스트 탱크가 있거든요 온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터 용량은 이 정도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 아직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거 쓰실 때는 인버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20V 인버터를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USB 단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이트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외등입니다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바깥쪽 등 펌프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시거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 보면 이거는 이제 무시동 시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키면은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이건 키지 않도록 할게요 무시동 시터 이렇게 온 버튼 누르면은 켤 수가 있어요 무시동 시터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앞쪽에 운전석 뒤편으로 구멍이 이렇게 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시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안쪽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오픈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식기세척이라든지 간단하게 이제 뭐 손을 닦는다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배수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펌프를 열시잖아요 펌프를 열면 이거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잘 빠져요 어제 저희는 이제 따로 이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잠자리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장고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열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잡아 땡기면 돼요 이렇게 쭉 잡아 땡기면 이 밴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양쪽 부분을 다 열어주신 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며시 올려주시면 고정됐던 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볼 때는 그냥 힘으로 그냥 밀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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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은 한번 힘을 주잖아요 그럼 바로 쑥 올라가 그리고 이 아이도 한번 쑥 밀어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을 정도의 높이가 나와요 이렇게 제가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메시도 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열어둘 수도 있고요 이쪽은 위로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거나 위에 잠자리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자리 공간으로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욱녀가 한번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제가 고정합쇼 자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침실이 만들어져요 이쪽으로 한번 욱녀가 직접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욱녀 한번 올라가볼래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나 보네 아니야 아쉬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 있지는 않는데 저 안쪽에도 이제 버클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풀어주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가 더 나오긴 하는데 두 명이 앉기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좀 그리고 안에 이것도 꽤 튼튼해 보이지? 꽤 튼튼해 보여요 나는 솔직히 불안하긴 해 어쨌든 이렇게 두 명 정도가 올라가서 잘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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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픈을 하면 바람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그래서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상단 부분에 들도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라이트를 또 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냥 등을 이용해서 이제 위층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는 등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층에서는 이제 때는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오 조심해 이제 그 선붕이 부실 뻔했네 응? 그리고 이제 층고를 좀 높여놓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설치는 여기에 팡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데크로러를 풀어주고 여기 버튼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이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이 바가 있거든요 이 바 부분에다가 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쳐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돼요 이 좋은 거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안하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공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뒷공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뒤쪽으로 한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닝 부분이잖아요 이 어닝을 펼쳐도록 할 건데 이 어닝 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어닝을 풀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문 닫을게요 이렇게 이 부분에다 걸어가지고 걸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러주시면 뒤인 1조로 하는 게 좋고요 이쪽 상단 부분에 보면 다리가 나오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살짝 내려주고 이거를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손 나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묶어주시고 바깥쪽도 빼주시면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장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제 태양광 패널도 있어가지고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끔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럭셔리해 보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납이 꽤 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타렉스의 공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220V 전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열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시게 되면 이렇게 물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샤워기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통해서 컨트롤 판넬에서 펌프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냉수의 물을 틀어주시면 달달달달달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쏴주세요 그러면 물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요 진짜 완전 시원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샤워 텐트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쪽에도 이제 두 개의 마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 일단 오른편 쪽 거를 열어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0V 전원을 넣을 수 있게끔 캠핑장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220V 전원을 넣게 되면 여유있게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가시게 되면 물을 한번 채워서 사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같이 포함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내부에 있던 짐들은 좌측편으로 좀 빼놨습니다 안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트렁크 부분이 단순히 트렁크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사람이 타고 앉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침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뒷부분에 사람이 타실 때 조금 목불이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뒷편에 이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목걸이를 이 부분을 빼셔가지고 결속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차량을 타실 때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들이 여러 개가 좀 놓여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 수납장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다가 뭐 양말이나 속옷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수납해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열어서 안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 제일 큰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옷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이불도 괜찮겠다 식량이나 그치?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짐 같은 거 실을 때 이 위에다도 이제 우리가 올려서 짐을 실 수도 있지만 이 하단 부분에도 짐을 실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쪽에 지퍼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지퍼를 이용해서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제품들을 넣고 한 번 더 들면 닫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닫아서 제품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침실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아이는 굳이 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편의사 잘 보일 수 있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는 이거 버튼 하나만 간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슬라이딩 슬라이딩 버튼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벨크로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일단은 이쪽에다가 꽃 넣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간편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벨크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자가 앞쪽으로 가야지 침실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잡이가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손잡이 그리고 이쪽 손잡이 이거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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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주면 돼요 이렇게 아 그 전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고개를 숙이시면 이쪽 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또 나옵니다 나오면 뭐겠어요 수납 수납 공간이죠 이쪽을 이렇게 쑥 당겨주시면 이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원 부분이에요 전원 부분에다가 꽂아서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자 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다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버튼 하나 있죠 요거를 요렇게 눌러주시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갑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가요 앞부터 안아도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알아서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자 너무 내려갔다 그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침실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어후 어후 편안하게 침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좋습니다 어 이래서 캠핑카 캠핑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우 진짜 좋고요 바람 되게 분다 어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바람길이 생기니까 안에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한번 옥녀다 한번 들어와 어때? 너무 좋아 어? 시원해? 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용자TV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 이 마운틴 알브에서 나온 유로 벤이었습니다 일단 협찬을 받아서 진행했던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캠핑카를 처음 써봤어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고 가격이 기본 차값을 제외하고 2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 개조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천만원 좀 만들고 싶네요 네 어쨌든 용자TV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캠핑카 혹은 차박 텐트 혹은 캠핑용품까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주제로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 용자TV